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완판됐을 사업지에서 무순의 N차 청약이 이어지는가 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명품 가방, 자동차 등 고가 경품을 내거는 진풍경도 연출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수도권에 비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소도시에서 많은 편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과 광주 정도가 체면을 유지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광주에서 10월 분양 예정인 우남 3구역 자이포레나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남 3구역 자이포레나는 GS건설과 하나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우남동 252번지 우남주공산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 지상 최대 29층 38개동 전용면적 59에서 109제곱미터 총 3214세대의 규모로 조성되는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총 3개 단지로 들어서는데 대부분 남양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할 전망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일반 분양 세대 수도 천세대가 넘습니다. 사실 광주에서는 천세대 이상 대단지 공급이 귀한 편입니다. 특히 3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아파트의 분양은 2000년 이후 처음인 만큼 청약 수요에 관심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남 3구역 자이포레나가 위치하는 광주시 북구우남동은 북구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북구의 진입도로인 북문대로를 따라 상권과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이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남 3구역도 북문대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구리우남도서관이 있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위치에 경양초, 우남중, 서강중, 광주체육중고교 등이 자리합니다. 북구의 문화벨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은 우남 3구역 자이포레나의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벚꽃 명소로 유명한 중외공원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문화회원, 광주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등이 가까이 있어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하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북구 임동 1심방직 부지에 더현대광주 입점 의향을 밝히고 특급 호텔과 야구인거리, 역사문화공원 등이 어우러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는데요.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역의 활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남 3구역 자이포레나는 무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혹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등이 일반 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조정 대상 지역, 즉 청약과 열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혼인 7년 이내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 11월 16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의 50%를 소득 기준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세대수의 20%를 소득 기준 160%까지 확대해 일반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우남 3구역 자이포레나는 1000가구 이상이 일반 분양되기 때문에 많은 청약 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거가치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이번 분양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